스탠포드 대학병원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중심에 있어 병원을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은 큰 영향력을 갖고 계시거나 미국 상위 1%에 속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스탠포드 시니어 케어 클리닉에 오시는 시니어분들의 치매 예방법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분들을 돌보며 느꼈었던 이 특별한 방법을 두 가지로 간추려 말씀드릴 텐데요 만약 미국 1%는 어떻게 치매 예방을 실천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논현내과 전문의 임명빈입니다 여러분들은 병원에 의사를 만나러 갈 때 어떻게 차려입고 가시나요? 아프니까 가장 편한 옷으로? 아니면 그래도 잘 차려입고 가시나요? 그럼 미국 상위 1% 시니어분들은 주로 어떻게 오셨을까요? 당연히 번쩍번쩍이는 고급 브랜드 옷과 빛나는 구두를 신고 오실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운동화에 운동복 차림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치매 예방 비결은 환자는 운동선수, 의사는 운동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아셨나요? 특정 방법으로 운동을 하실 때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께 운동을 어떻게 하시냐고 여쭤보면 음 한 30분 정도 밖에서 걸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땀은 나시냐고 여쭤보면 대부분 집으로 돌아올 때 조금 한 5분간 정도 땀이 나신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그 정도 땀으로는 부족합니다 치마 예방에는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해서 심장이 뛰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연구 결과를 보시면요 평균 연령 65세 어르신들을 6개월, 1년 동안 운동을 시켜드렸더니 뇌의 사이즈가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잘못 들은 거 아니십니다 65세 맞고요 뇌가 정말로 자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운동을 했을까요? 땀이 나고 심장이 뛰도록 운동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뇌가 자라는 이유는요 땀이 나도록 운동을 할 때 죽어가는 뇌세포를 살리고 뇌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주고 뇌세포끼리 원활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BDNS나 RGF1과 같은 뇌에 좋은 호르몬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뇌에 좋은 호르몬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이걸 알고 운동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 천지차이입니다 한 시간씩이나 걷고 왔는데 별로 땀은 나지 않았어 그러면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운동이든 간에 심장이 빨리 뛰고 땀이 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이랑 담삭고 사셨던 운동 초보자 분들에게는 빨리 걷기만 해도 땀이 많이 나실 거고요 만약 운동을 꾸준히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그 운동의 강도를 조금 올려서 운동을 할 때 땀이 난다는 것을 본인들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운동 호르몬 효과가 2, 3일 정도 지속이 되니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운동을 하시라고 의사들이 권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환자가 운동을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체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의사가 운동 코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 하나 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린 연구 자료에서는 시니어번들의 뇌가 잘한다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만약 공부하는 젊은 학생들이 운동을 한다면 뇌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가 안 된다 할 때는 억지로 더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운동을 시켜야 합니다 이 비결을 아는 미국 상위 1%는 그래서 자식들을 다 스포츠를 시키는 거예요 아 그리고 팁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뇌에 좋은 호르몬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땀이 나게 운동하는 것 외에도 몇 가지 있는데요 잠을 푹 잘 때 나오고요 몇 시간 동안 일부러 금식을 하는 다이어트인 간헐적 단식을 할 때도 나오고요 그리고 영양 보조제로서는요 비타민 D, 오메가3, 커피, 그리고 강황에 있는 커큐민을 복용할 때 나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할 때 나오는 양이랑 비교가 안 되니 운동을 꼭 해야 됩니다 오늘은 미국 상위 1%가 어떻게 치매 예방을 실천하는지 두 가지 알아보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다 가버렸네요 그래도 자식들 공부에게도 도움이 되고 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이 땀이 나도록 하는 운동 꼭 가족들과 함께 오늘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만약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하시면 영상을 매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전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